밭 갈라진 사다리도 강력하게 붙이고 깨진 항아리를 붙이고 물을 보도 새지 않는 기적의 접착력 부러진 오하마도 쇼킹하게 붙이고 무거운 컨테이너도 번쩍 들어올리는 울트라 접착력 벽돌도 착착착 붙여서 계단을 만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쇼킹 폴리머 울트라 자 분리된 철판에 쇼킹 폴리머로 붙여준 다음 와! 이 크고 무거운 컨테이너를 들어올려도 끄떡없습니다 이번에 부러진 오하마를 붙이고 깊고 내리쳐봐도 와! 쇼킹한 접착력 정말 대단합니다 본드 테이프 룩! 완전히 다른 신소체! 석회질과 실리콘 복합의 MS 폴리머 공기 속 수분을 빨아들이며 발열! 한단이 형화되는 원리! 딱 붙여준 후 때려해도 때려해도 버텨주는 퇴력의 캠! 너무나 강력하니까 세면대 붙여도 끄떡없는 울트라 접착력! 강아리 깨서 붙이고 물을 부어도 새지 않는 쇼킹! 떨어져 끄떡이는 변기도 간편하게 발라주면 쇼킹 울트라! 거실에 장식 선반 올려 깔끔한 정리! 부러진 자기 장식품! 캠핑 의자도 튼튼하게 붙이고 부러진 카트 손잡이도 착 붙여서 새것처럼! 물이 줄줄 새는 싱크대 호스도 오케이! 반으로 잘린 역기봉을 붙여도 떨어지지 않는 초강력 접착 능력! 반으로 잘린 사다리! 과연 붙일 수 있을까요? 쇼킹 풀림을 하면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올라가 볼까요? 이렇게 흔들어도 끄떡없는 강력한 접착력! 나무에도 잘 붙는지 볼게요! 우와! 정말 쇼킹 그 자체입니다! 대단합니다! 더 이상 구멍내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유지거리도 단단하게! 액자도 손쉽게! 빠진 타일도 메꿔주고! 욕실 거울도 문지없고! 코너 선반도 단단하게! 초강력 접착! 그냥 착 붙이면 되니까 제가 액자도 걸고 선반도 손쉽게 걸었어요! 벽돌을 치욱축축 붙이고 뛰어도 떨어지지 않는 초강력! 반으로 잘린 통철 플랜치를 붙인 후 자동차를 끌어도 떨어짐 없는 강한 접착! DIY 장식도 나 혼자 셀프 타입! 불어진 삽도 붙여만 주면 쇼킹한 접착력! 불어진 앵거를 붙여주고 무거운 바비를 달아봐도 강력하게 붙어있습니다! 공인기관 120kg 하중 테스트 완료! 자 이렇게 타일에 수건 거리를 붙여주고 제가 직접 매달려보겠습니다! 와우! 정말 버티는 힘이 대단합니다! 휴지거리를 붙인 후 망치로 내려쳐도 떨어지지 않네요! 이것이 쇼킹 폴리머의 힘이죠! 반 갈라진 사다리도 강력하게 붙이고 깨진 항아리를 붙이고 물을 보도 새지 않는 기적의 접착력! 불어진 오하마도 쇼킹하게 붙이고 무거운 컨테이너도 번쩍 들어올리는 울트라 접착력! 벽돌도 착착착 붙여서 계단을 만들어도 떨어지지 않는 초건력! 쇼킹 폴리머! 500만개 한내 돌파! 쇼킹 폴리머 울트라 10개를 초파격 특가! 29,800원! 지금 주문하시면 더블 찬스! 10개 더! 더블 구성이! 39,800원! 지금 빨리 전화주세요! 힐! 아내! FRE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